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터 밀리리터 드리의 더셈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터와 밀리리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리터는 1000밀리리터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리의 더셈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리의 더셈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리터는 리터끼리 더하고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끼리 더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드리의 더셈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와 두번째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며 예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시문제는 드리의 더셈 계산 중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입니다 1리터 300ml 더하기 2리터 200ml입니다 이 문제는 더셈 과정 중 받아올림이 없기 때문에 리터는 리터끼리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끼리 편하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300ml와 200ml를 더해주면 500ml입니다 이어서 1리터와 2리터를 더해주면 3리터가 됩니다 즉 이 문제의 결과는 3리터 500ml가 됩니다 이제 드리의 받아올림이 있는 예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리터 700ml 더하기 1리터 500ml입니다 먼저 700ml와 500ml를 더해주면 1200ml입니다 이때 1200ml는 1000ml와 200ml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1000ml는 1리터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200ml는 그대로 붙여 써줍니다 이제 단위에 맞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ml는 1리터 자리에 맞춰서 써줍니다 그리고 1리터는 리터 자리로 받아올림해줍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1리터 더하기 2리터 더하기 1리터를 계산해주면 4리터가 됩니다 즉 이 문제는 4리터 200ml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리의 더셈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드리 단위 사이의 관계와 단위끼리 맞춰서 더한다는 규칙을 기억하신다면 드리의 더셈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배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